컵 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맞아? 우리 이거야? 어디다 섭쇼? 여기다? 맞네, 그때 썼던 거 아, 됐다, 됐다 여기다가 사는 거야? 여기, 여기다 물 이렇게 해 주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사고 하면 나나 보는 새가 이렇게 영화 줄 거야 그냥 가리개야, 가리개 네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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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그거 딱 어떻게 잘못 때문에 너 큰일나 하하하하하하 이거 쓰러지면 난리난데 어떻게 써먹는 거야? 하하하하 야, 꼭 얼굴이 일로 봐야겠어? 하하하하 야, 성국아 네, 형 야, 실례지만 보여 보여 안 보여, 하나도 나 비쳐? 보여 안 보여, 하나도 언니, 보여 보여? 네? 약간 보여 나 비쳐? 질루스루 비쳐? 하하하하 보여? 보여? 약간 보여 어? 야, 야, 젖인데 보여 너 뒤돌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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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진짜 귀여워 문화 충격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국아 네 사랑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아직 그렇게 안차 아니? 안차? 어 잠깐만 형님, 내가 어디 닦는지 봐 봐요 엉덩이 왼쪽 야, 이놈 대단한데? 어? 이 놈은 예상이야, 아! 시원해요? 근데 되게 시원하겠다. 남자들은 좋겠다. 야, 익지민아 너를 자꾸 웃어. 너도 와. 이리 와, 진짜 시원해. 아, 저거 아... 엄청 쑥스러운데. 얼굴을 일로 보지는 마, 그럼. 얼굴을 반대로 보고 해. 아, 이제는 더욱이 가슴이 안 좋았어. 라이크 온다.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네. 여기 앉아서 다 봐. 내가 안에서 이거 잠궈. 이거 먼저 잠궈. 되게 수줍어한다, 어떡해. 아, 이제 하나씩 벗어서 내줘. 이거 기분 되게 좋아하다? 아니, 벗어서 바깥에 걸어놓는 데가 없어? 그게... 그 밖에서 그냥 보잖아. 안에서 내가 하나씩 벗을 때 느낌이 되게 이상해. 다 날 보고 있잖아.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 엄청, 엄청 쑥스럽네, 이거. 진짜 이래. 이거 뭐야? 바지, 바지. 팬티는?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아, 너 팬티 벗었어? 네. 야, 선구가. 아니, 천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앞에, 잠깐만. 내가 비치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된대. 너 여기 딱 붙지만 봐. 여기 천에. 천에 딱 붙지만 봐.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애를 잡아라, 잡아. 그리고 해봐. 여기 봐봐. 하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알았지? 애를 잡아라, 잡아. 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아, 차가워. 아, 안 차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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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게そ 처음이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중앙이 나 이거 언제 보겠니? 어이구~~ 어...으로! 아하하하하하 그럼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엄청 신기한 이게 엄청난 체험이에요 어 문 되게 차가운데 아 괜찮아 왔는데 난 아 새로 태어난 느낌이야 이 개구리 개구리 이 개구리 개구리